하... 아... 어... 아... 안녕! 네, 어서오세요. 가봐, 가봐. 아이고, 아이고. 왜 이렇게 내려놨냐면... 어... 새끼때부터 좀... 손이 타야... 손이 타야 이 아내들이 몸에 발톱 뺀거 보소, 이놈새끼.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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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다시 샤넬이 닮았어. 응, 얼른 가라. 바로 가네. 이번에는 다시 샤넬이 닮았다께. 깐둥이가 하나도 없어. 엄마! 다 샤넬이 닮았어요. 안고 있는 거 봐라. 자, 바로 나갑니다. 하나, 둘, 셋! 아... 웅! 아랫. 아랫. 안고 sup. 바로 부착 완료. 남편 사장님의 마음. yanlış. 애난다. 아따. 감자 다 익었는데? 남편은 남편이 많은 사람들이 azul 그중. 마지막으로 남편이 처음이라서 아까 엄마 뭐라 했는데 꼬시래기 넣어버렸어 이거야 이거야 이거 어 맛있어 이거? 응 약간 안 먹었어 아 꼬시래기? 아 꼬시래기 맞아? 아까 엄마 꼬시래기 넣기로 했어 여긴 특이하네 참치 참치생이 그럼 이게 자 식골 먹방 넘버워 식골 먹방 먹자 신속히 휘파라 오신 분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시골 우리 동네에서 직접 잡은 암돼지로 요렇게 돼지 죽물락을 만들어 봤습니다 하고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드리고 나머지 저희가 이렇게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SMR ASMR 됐나? 맛있게 먹겠습니다 네 네 읽어라 상추받아 네 상추받아 네 자 상추 ASMR 상추받아 마스카 마스카 그렇다네요 맛있다네요 맛있다네요 날 왜 이러고 있어 팔행이 없어 팔행이 없어 이거는 우리 엄마가 고추장조림 장조림이고 이거는 꼬시래기 해초입니다 해초래요 해초 이건 맛있더라구요 이거 잡채 아닙니다 나 처음에 이거 본께 나 그건 줄 알았어 그 뭐지 그 뭐냐 그 그 냉면같이 뭐 이렇게 있잖아 응 응 응 응 응 응 컷 이건 응 응 씨분도 식감 좋아 먹어볼까 응 응 응 응 응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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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쌈장을 바로 올림 갖다 주셨어요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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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건 상추잖아 막상 또 이거 파보니까 살이 별로 없어 이것도 비교에 좀 붙었는데 원래 옛날에 안 먹었어 안잔 좀 먹어 그래도 향추당 같이 먹으면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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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내가 까다로스럽게 먹는다면서 나 근데 게리는거 별로 없죠 에이 으응 이거 음식 되는 거 진짜 없지 음 요리만큼은 좀 당면 정머리가 돼 있는 거 하지 말자 저는 어렸을때부터 반찬 추정은 안했어 미꾸라 그걸 내 성격으로 알아보다가 알거야 그거 난 딱 한 번 아니다면 딱 아니거든 안 절대 으아 잠깐만 야 우리 신우 이거랑 먹었네 아 저 어색하나 으음 그래도 안 하자 하 찼네 우리 예전에 안 하자 아끼 ㅋㅋㅋㅋㅋㅋㅋ 잘 먹었다이 오늘도 하구니 잘 먹었다이 어이 잘 먹었다이 아 진짜 잘 먹었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